이경수 컨테이널리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계셨죠. 마스크 쓰고 오셨던데 오늘 쓰고 해야 되나 그렇죠. 여기 방송 쓰고 하는 분들도 있고 지난주까지만 해도 당연히 쓰고 하는 게 상식인 그런 때였는데 이번 주는 분위기 바뀌어서 약간 작게 됐습니다. 뭐 일반인들은 안 쓰는 게 좋다는 설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고 그러네요. 퀀트는 참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이걸로 할 수 있으면 업종 분석 이런 거 잘 안 해도 되니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나 또 다른 방향으로 주가를 예측하는 게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는 재밌게 고맙게 듣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떤 전략이 좀 괜찮은 거예요? 퀀트 쪽에서는 아무래도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컸으니까 기본적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그런 모델이라든지 그리고 저희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너무 실적을 믿지 말자 실적에 대해서 맹신을 하는 순간 사실상 우리 한국은 전체적인 어떤 수급적으로 액티브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실적 개선 종목군들은 이미 기관들이 이미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미 해서 많이 들어가 있었던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팩터 모델 그래서 배당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새롭게 배당 수익률이 높아진 종목군들이 뭐가 있는지를 좀 찾거나 아니면 수급 쪽으로나 가격 쪽으로나 좀 많이 소화되어 있는 역사적으로 평균 수준보다 계속 상위 1%의 어떤 그런 하위에 있는 시계열상에서 그런 것들이 좀 정상화되는 그런 측면을 배팅하는 전략이라든지 이런 컨셉의 아이디어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여쭤볼까요? 처음에 말씀하셨던 실적을 너무 믿지 마라는 이야기도 다시 한번 좀 듣고 곱씹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야 기업이 실적을 한 번만 뭘 봐요? 말하는 그런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떤 개념? 퀀트라고 해가지고 실적을 다 안 보는 건 아니거든요 실적 관련해가지고 실적이 나오는 타이밍을 분석을 하고 수급을 분석을 해서 실제로 나온 실적이 예상치 대비해서 상위를 했다 그거에 비해서 수급이 적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 종목이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퀀트 애널분들은 많아요 실적 좋아진 것만큼 주가는 덜 올랐으면 바로 이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퀀트적인 일반적인 케이스고요 저 같은 경우는 실적은 하나의 어떤 스타일의 하나다 실적 개선 중목분들이 알파를 내는 그런 시기는 사실상 우리 경기가 상당히 좋았던 우리가 이머징 국가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2010년도까지 되게 좋았거든요 그런 전략 실적 좋아지는 실적 좋아지는 거를 그냥 여러 가지 수급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안 보고 보통 그냥 탑다운 이런 경제 지표도 안 보고요 그냥 우리가 봤을 때 실적 따블나는 종목들 사면 상당히 좋은 성과를 얻었었고 이게 마지막까지 워킹을 했던 것이 2015년도까지 억지로 워킹이 됐습니다 차화정도 있었고요 전체적인 반도체 사이클 이후에 IT 부품주들 바이오주까지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긴 했었는데 이제는 사실 한국의 기업이익이 글로벌에 비해서 나쁘고요 모멘텀이 낮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이 이머징 포트폴리오 이머징의 국가는 아니다 글로벌이 봤을 때 벤치마크를 안 사고 개별 종목을 사는 그런 지역들은 분명히 이머징일 텐데 벤치마크보다 비트할 거다 그렇죠 벤치마크를 안 하는 거죠 선진국 위조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벤치마크라고 하는 소위 얘기하는 인덱스잖아요 ETF ETF 전략을 많이 사용을 하죠 비중이 워낙 크고 전체적인 그로스가 이머징보다 안 나오기 때문에 이머징 같은 경우는 그로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글로벌 보다 좋기 때문에 이머징 인덱스를 사기보다는 개별 종목을 사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성장이 되는 국가 성장이 되는 업종 이런 쪽에서는 실적 개선된 종목군들을 찾아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한국이 전반적인 어떤 글로벌 대비해서 지금 이 몸선이 둔화되었으니 만약에 실적 플레이를 한다면 글로벌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국내만 주구장차 하겠다라고 하면 기존에 봤던 실적에 대한 임팩트를 줄여서 수급을 본다거나 차트를 본다거나 아니면 배당 수익률을 본다거나 혹은 지배구조 이런 측면 한진칼이라든지 이런 컨셉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군들을 주가로 약간 좀 반영을 할 수 있는 컨셉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프레이스라는 거는 EPS 곱하기 PER이잖아요 EPS는 이익을 얘기를 하는 거고 PER은 이 종목을 몇 배 줄 거냐 이게 그럴 수가 좋거나 지금 상당히 핫하거나 이러면 배율을 높게 주는 거고 근데 지금 어찌될건 EPS는 많이 둔화된 측면이 있고 그러면 이제 센티먼트 즉 한국은 몇 배 줄 거냐 그리고 글로벌에 지금 빅스 지수가 얼마나 걸러갔고 EMBA 지수, 이머징에 대한 어떤 글로벌 투자들의 어떤 센티먼트 이런 것들이 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국 주식 안에서의 프라이스는 이익 변수의 외적으로 계속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퀀트로 하나는 그냥 이익만 보는 그런 모델을 만들고 하나는 차트를 보는 모델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익을 보는 모델 컨셉스 상향되면 매수하고 하향되는 걸 매도했을 때 전략이 기본의 기존의 어떤 수익률에 비해서 지금 거의 5분의 1,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하면 꽤 잘 먹혔는데 그렇죠. 예전에는 그 실적만 봤으면 다른 건 다 안 봐도 됩니다 이 종목이 수급이 찼던지 말던지 글로벌이 지금 뭐 이미 주가에 반영됐든 안 됐든 실적 좋아지는 게 그렇죠. 원자재 지수가 떨어어 근락을 하든 뭐든 한국은 그때 당시에는 이머징이었고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을 수요에서 이 코징이들이 실제적으로 미팅을 하기도 많이 하고 애널리스트를 막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탐방을 가고 컨퍼런스에 참여를 하고 쉽게 말하면 인기 있었다 한국 주식이 그렇죠. 글로스가 좋았으니까 성장률이 좋았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수식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성장률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익의 성장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익이 성장하는 종목이 많았을 때는 사람들이 와서 많이 좋아하고 이것저것 사갔는데 요즘엔 이익의 성장이 잘 안 나는 거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익이 성장하는 놈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심지어는 제가 보기에는 더 돋보일 것 같은데 돋보이는 전략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성장일 때 성장이 되는 쪽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성장일 때 고성장인 종목군들을 보자라는 게 이제 스타인인베스트먼트의 핵심 요지인데 그런 전략도 맞기는 한데 이게 더 크게 보면 한국을 액티브 펀드로 간주를 하고 한국의 물을 한국 종목군들을 사는 수급 자체가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글로벌 투자들이 있는데 글로벌 투자들의 어떤 임팩트는 지금 성장하는 중국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 성장률이 높은 쪽에 트래킹을 높여서 즉 종목에 대한 비중을 높여서 인덱스보다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요즘 그렇다는 거죠 주식은 결국은 누군가가 그런지 꽤 됐습니다 사실 누군가가 사야 오르는 건데 그렇죠 나 산삼인데 왜 10만이 안 오지 그러면 내 주변에 산삼들이 없어져서 요즘 이 산에 올라오는 10만이가 없는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나마 그래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익 모멘턴 팩터가 사실 역으로 워킹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워킹을 하긴 합니다 알겠어요 이익에 대한 포지션에 대한 것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기는 하는데 그 정도가 좀 줄어들었다라는 어디 한국에 이익 많이 오르는 종목 없나라고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주머니에 돈 들고 있는 투자자들이 요즘 많이 빠졌으니 최근 몇 년간 우리도 이익 많이 나는 거 찾아서 용쾌 잘 찾아봐야 그게 주가로 반영되는 정도는 약하거나 없을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종목군들이 좋고 안 좋고 상대 논리로 한다고 하면 결국 이 수급적인 통이 그냥 어항에서 알겠어요 밑받은 독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발산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적을 보지 말고 이제 그럼 이걸 보세요 라는 대안을 주실 텐데 오늘은 몇 개쯤 주고 가실 거예요 이거 수급이 아니라 실적 대신 이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사실 차트라든지 수급 이런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익 모멘텀 팩터보다도 사실상 또 잘 워킹을 하기도 하고요 원래 이제 이익 팩터가 잘 작동하면 이 수급이라든지 차트 뭐 이렇게 수급이 없거나 차트가 좀 뉘어있는 이런 팩터가 잘 작동을 하진 않아요 이익만 보기 때문에 올라가는 애들 더 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로테이션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로 갔다가 저러 갔다가 이거 떨어져 보이면은 이거 한 5%만 먹어볼까 하고 이제 들어가는 전략 그런데 사실상 이 전략은 이제 개인 투자자 분들이라든지 기관 투자자들도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전략을 할 거면 명확하게 이 리밸런싱이라고 하죠 일주일 동안 할 건지 아니면 뭐 3일 동안 할 건지 이거를 명확하게 데이터베이스로 모델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감적으로 이 차트는 이거보다는 그때 당시에 뭐 3일 일주일 동안 제일 많이 빠진 게 뭐냐 여기서 n분의 1로 투자하는 약간 좀 시스템 전략이 되어야만 사실상 요구에 대한 알파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뭐 회전률이 높아질 수도 있고 이 뭐 여러가지 뭐 프로그램도 사용을 해야 되고 여러가지 좀 제약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컨셉은 많이 떨어진 것 중에 많이 오를 게 있다 그거예요? 그렇죠. 그런 포트폴리오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골라냅니까? 후보를 많이 떨어진 녀석들 많이 떨어진 순서로? 그렇죠.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주가 수익률을 분석을 해서 마이너스 30%가 1등이었다 1등부터 20개를 롱을 하고요 혹은 코스피를 인버스를 사가지고 매치를 시키는 거죠 무의험 수익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설명 좀 해주세요. 무슨 뜻이에요? 이 낙폭과대라는 종목군들의 특성이 또 있습니다 이게 주가 베타가 상당히 커요 낙폭과대에서 인덱스가 쫙 올라가게 되면 이 낙폭과대 종목군들은 지수보다 더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종목군들이 다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종목군들을 포트폴리오를 모아서 모델링을 해보면 시플레이션을 해보면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을 한다라는 얘기죠 최근에 많이 빠진 것들을 모아서 사놓으면 나중에 시장이 오를 때? 오를 때. 더 많이 오르더라? 쇼커버를 하니까 공매도를 엄청나게 했다가 공매도를 했던 기관들도 외교인들도 쫓겠죠. 떨어지니까 이제는 수익을 확장을 시키면서 쇼커버를 하면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인버스는 왜 같이 사요? 인버스는 실질적으로 어차피 지수가 안 오를 수가 있잖아요 떨어지게 되면 이거에 대한 해치 수단?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혹은 만약에 우리가 종목을 쇼커버를 할 수 있다고 하면 많이 오른 종목군들의 포트폴리오 쇼커버를 하면 되는데 이게 상당히 제한적이잖아요. 기관투자자들이 아닌 경우 그리고 기관투자들도 사실 작은 종목군들에 대한 대처는 거의 구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된다면 그냥 지수의 숏 그러면 이제 낙폭과대 팩터의 스타일에 우리가 배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낙폭과대 주식들을 상위 많이 떨어진 걸 잔뜩 사고 혹시라도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인버스를 사면 예를 들면 그걸 반반씩 사면 됩니까? 일반적으로 팩터리 플레이를 할 때는 롱숏을 하는데 숏이 안 되면 그나마 그래도 인버스 인버스 곱하기 2 이런 것들로 해치 비율을 맞추는 거죠 저는 예를 들면 지수가 3% 떨어졌다면 인버스는 한 3% 올랐겠지만 나머지 절반에서 낙폭과대 주들은 이 녀석들은 떨어질 때는 더 잘 떨어지는 녀석들이니까 한 7% 떨어졌을 거라고요 그럼 반은 7% 떨어지고 반은 3% 먹으면 어차피 손해인데 괜찮은가 그런 전략이? 사실 요즘 들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전략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익이 잘 작동을 하지 않고 이익이 좋은 종목군들이 실적 나오면 오히려 더 빠지고 이게 소위에서 이익 팩터가 잘 되려면 이격도 상위 팩터 즉 과여된 종목군들이 더 올라가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지금하고 완전 다르게 액티브에서 수급이 계속해서 밀어올릴 때 좋습니다 여기서 수익 난 거를 또 재투자 시키고 재투자 시키고 여기서도 사실 그런 전략이 상당히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익 팩터를 보완하는 컨셉 아니면 이익과 같이 봐도 되겠죠? 차트를 이 두 가지 팩터를 합쳐서 이익은 괜찮은데 차트라든지 보면 많이 내려간 내지는 것들을 모델로 해서 그럼 골라낼 때 최근 낙폭과대 종목 위에서부터 전교 등수 쭉 뽑아놓은 녀석들 중에 최근 3분기 동안 이익이 상향 쪽에서 올라가고 있는 녀석들 뽑아놓고 그냥 그걸 담는다? 최근에 올라가기 시작한 모멘텀 팩터로 봐서 최근에 엄청 안 좋다가 안 좋았던 부분이 좀 둔화됐거나 아니면 갑자기 올라가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실적은 괜찮은데 주가는 많이 떨어진 녀석들 골라라 그 말이네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 데이터가 있어야지 사실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게 말씀을 드려야 이거는 이제 감적으로는 다 알고 계셨을 것 같고요 이거를 사실 이제 소액에서 엑셀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선별할 수가 있고 실적으로 기관 투자는 많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죄송합니다 우리라고 해서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어떻게 고를 수 있어요? 엑셀은 다 있으실 것 같고요 종목군들을 어떤 종목군들의 시계열들을 다 받을 수가 있기는 해야 됩니다 요즘은 근데 HTS들도 그 시계열 데이터를 제공한다고 들었거든요 연락을 한다거나 그러면 그걸 가지고 식을 짜는 거죠 조금 복잡했으니까 나라비를 세워놓을 수 있습니다 이경수 애널리스트께서는 별도의 그런 툴이 있으시겠지만 예를 들면 친한 친구 아니라 가끔 봄, 가을 정도만 연락 오는 친구 그 친구가 야 경수야 나 이거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 데이터가 어디서 구하니? 그러면 야 어디가 어디 가서 좀 해봐 그거 어떻게 알려주세요? 이게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는 그냥 증권사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사용하면 되는데 사실 이제 증권사가 아니고 일반 투자자가 하는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근데 이제 일반 투자자들도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구독을 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좀 관리를 많이 하려면 아무래도 좀 유료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주시면 혹시 그쪽 괜히 광고 영업될까봐 네 제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구글에서 퀀트 유료 이렇게 쳐야 됩니까? 퀀트 유료보다는 데이터베이스 그래요? 데이터 관련해서 땡땡땡을 나중에 가실 때 적어주고 가세요 제가 대신 그럼 알려드릴게요 제가 뭐 그렇게 광고할까 봐 걱정될 수도 있고 그게 유료 프로그램의 가능성이 높긴 한데 근데 이제 뭐 저희 리포트에 나오는 이렇게 표 보면 아래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아 출처? 출처 알겠어요 거기로 검색하시면 충분합니다 기관들은 요즘 그렇게 해서 오를 종목들을 고르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사실 좀 씁쓸해하시죠 다들 이제 액티브라든지 버텀업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인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엑셀판을 쳐다보고 있다는 것 자체를 충분히 조금 씁쓸해하시면서 이런 플레이를 좀 버텀피싱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요즘은 많이 빠진 종목들 좀 들여다보고 있다 그런 퀀트 전략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는 조금 더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낙폭과 대 팩터는 사실 일반 투자자분들이 봤을 때는 하나의 팩터로 사용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거든요 낙폭되어 있는 것들은 맞아요 그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오죽하면 그렇게 많이 빠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실적을 많이 됐거나 아니 뭐 퀀트하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제일 낙폭 20개를 그냥 사고 엄청 많이 오른 20개를 숏하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계속 돌리고는 있거든요 그러면 실적 어떻게 나와요 그러면 나쁘진 않죠 그래요 올라간 애들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럼 보통 몇 번에 한 번씩 물갈이 합니까 이거는 기관 투자자들 기준으로는 최소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럼 지난달에 많이 내렸던 종목들 상위 20개 그냥 담고 지난달에 많이 올랐던 상위 20개는 쇼치고 그렇죠 또 다음 달 말이래 보자잉 그리고 또 가고 그렇죠 아 정말 기계가 해도 되겠군요 외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디 이 종목을 외국인이 왜 샀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종목들에도 수급이 몰리기도 탐방하고 사지는 않았을 겁니다 새로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익 팩터라든지 다른 팩터를 같이 결부하는 전략이 조금 더 안전하게 보이고 아니면 지수를 인버스를 사용한다거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배당입니다 고배당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봐야 된다 주가는 계속 변하지만 사실상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가 배당 수익률을 DPS를 종목별 DPS를 낮출 수 있는 배짱을 가진 기업들은 많이 없을 겁니다 정부에서 엄청나게 밀고 있고 본인들의 실적들은 다 안 좋을 겁니다 안 좋기 때문에 이 주가를 반영을 하고 그리고 본인들도 대주주들도 돈을 쿠폰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찌됐건 배당은 유지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현금이 이익으로서는 떨어졌지만 현금이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그러면 그런 종목군들이 주가가 낙폭이 되면 결국 배당 수익률이 올라갈 것이고 이 높아진 종목군들을 배당 수익률만큼 차익을 기대하고 들어가는 전략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퀀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를테면 주가는 한 10% 떨어졌는데 10% 떨어지기 전에 배당 수익률이 이미 10%였다 그러면 10% 더 떨어진 상태에서 봤을 때는 11%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배당 수익률 임팩트가 더 커진 거고 낙폭과대 배당주 보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낙폭과대는 다 들어가 있기는 한데요 고배당이라는 거는 낙폭과대와 저희가 퀀트적으로 모델과 모델을 결부를 시키면 낙폭과대라는 정보랑 배당 수익률이 높다는 정보가 상당히 독립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섞어버리면 교집합 이게 상당히 좋습니다 멀티 팩터라고 하죠 그러면 각각의 성과보다 두 개를 섞었을 때 더 좋다는 거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통계적인 의미에서 두 가지가 독립된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겹쳤기 때문에 오히려 성과가 좋을 수가 있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누군가가 이거를 역용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게 이 종목의 연간 배당 수익률이 5%인데 이 종목군들이 5% 빠지면 누군가는 장기 투자자든 어떤 개인 투자자든 어떤 기관에서 이거를 매수하는 스킨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어차피 이 빠진 5%가 우리는 이제 무의험 보통 이제 무의험으로 이제 종목 투자를 하잖아요 우리가 손해보려고 투자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5%가 올라가면 배당 수익률을 미리 바꾸겠다라는 거거든요 연간의 배당 수익률을 우리가 뭐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스킨이 따로 있고 저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빨리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5%의 수익률이 1년 동안이 아니라 단기간으로 빨리 치환시키면 더 좋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전략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배당 수익률만큼 떨어지면 올라가면 다시 채우고 그 말은 배당 수익률이라고 하는 걸 어차피 작년 배당을 똑같이 동일하게 유지한다는 가정으로 보면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배당 수익률 예상 배당 수익률은 자동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거는 역시 그것도 엑셀 돌릴 수 있으면 엑셀로 돌릴 수 있죠 오늘 무슨 주식 살까 보다가 보면 예상 배당 수익률이 높은 녀석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걸 담는다 그중에 뭘 고르려고 하지 말고 그렇죠 알겠어요 대개 배당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런 고배당주 중에서 고르는데 그중에서도 실적이 좋아질 녀석들을 골라야지 나빠질 친구들을 고르면 배당 수익률도 궁극적으로 낮아지고 주가도 낮아지고 그렇습니다 그 말 그거 조심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 당연히 하시더군요 부동산도 그렇죠 지방에 오피스텔 사면 요즘도 임대 수익률 8% 9% 10% 나오는 거 많은데 그렇다고 그게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 애매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배당의 꾸러미들이 좋을 거 같아요 고배당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좋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이제 글로벌리 다 팩터를 저희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선진국하고 이머징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이머징 국가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이머징 국가는 그냥 곧 죽어도 이 팩터만 좋습니다 고배당 낙폭과대 뭐 이런 팩터들은 작동을 하지 않아요 해보니까 네 포트폴리오를 시총 500위를 잘라서 이머징 꾸러미를 만들어서요 여기서 100x100으로 해보면 이론적으로 롱쇼트 할 수 있잖아요 제가 해본 건 아니지만 엑셀이 다 해줍니다 그 모델을 짜게 되면 그러면은 그게 이익만 이게 주가가 오르든 말든 이익이 추가적으로 실적이 잘 나왔다 그럼 그걸 사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선진국은 이 이익 팩터 이익 모멘텀 팩터를 모델을 돌려보면요 그 팩터의 성과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네 오히려 고배당 팩터가 제일 좋아요 고배당 팩터 낙폭과대 팩터가 좋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현상하고 상당히 비슷하죠 그거 왜 그럴까요? 이거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선진국 시장에서는 돈의 규모가 크면 크면 크수록 그리고 부자이면 부자일수록 이 큰 기대 수익률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쿠폰 플레이를 한다 이거죠 사람들의 취향과 유행과 선호도가 다르다 선진국과 이머징 마켓의 투자자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돈이 없는 국가를 찾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기대 수익률을 높이려고 하는 거고 엄청나게 돈이 많은 글로벌 터파이브 하는 인베스트먼트 측면에서는 굳이 조그마한 종목군들을 따불먹을 필요 없이 이 종목군들을 다 하면서 쿠폰만 우리한테 다오 1년에 3%든 4%든 이런 것들을 다오는 이게 많죠 그래서 글로벌 선진국 같은 경우는 ETF가 많아요 배당 ETF 한국은 상당히 ETF가 없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그런데 이런 설명까지 듣고 나서 그럼 미국은 왜 팡이 올라요? 라고 물으면 어리석은 질문인가요? 팽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아서 팽입니까? 네 어쨌든 팡이 상관없습니다 미국은 이머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컨셉을 가진 중국이라든지 이머징 종목군들 더 많이 올랐을 겁니다 아무래도 임팩트가 물론 크기는 큰데 그렇게 일반화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는 팽을 여러 가지 각도로 보고 있는데 이 팽 조직은 이미 인덱스를 잠식을 해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인덱스 투자자들도 인덱스 투자들을 하면 그거를 많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뭐 강자들이 그냥 모든 걸 다 가지고 가고 한국도 삼성전자만 계속 올라가는 것 같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간 말이 샀는데 저희는 이제 고배당 팩터가 지금 정책적으로나 한국이 밸류에이션을 올리기 위해서는 배당 수익률을 좀 더 올려야 된다 한국 지금 해봐야 배당 수익률이 한 2.5% 정도 됩니다 주가 좀 빠져서 그런데 선진국 평균이 한 4.5 3.5에서 4.5 정도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배당 성향인데 배당 성향이 아직 저희는 이제 후진국 수준이 25%에 밖에 안 되고요 중국도 35%입니다 글로우 평균이 50%고요 한국은 어찌됐건 뭐 정부가 그리고 국민연금 대동해서 이런 의견권을 계속해서 좀 이제 주주친화 정책을 한다던 하던 고배당을 유도를 하다거나 아니면 자사주를 매입시킨다거나 이런 선진국적인 어떤 스킴이 이게 어떤 그런 실적이 잘 나오니 안을 떠나서 이런 팩터에 대한 이 스타일에 대한 대유행이 한국에서는 올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도 점점 쿠폰 플레이를 찾는 투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주식 오르려면 이제 스타일 바꿔서 쿠폰 많이 나오는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즉 배당 여력이 있는 종목은 배당을 좀 더 열심히 해야 투자자들도 매력적으로 생각하지 지금 상황이라면 이머징 가고 싶은 사람들은 이머징 마켓으로 가서 사는 게 낫고 좀 성향이 다르면 선진국 배당 ETF 사야지 한국에서는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 그렇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저는 이제 언제까지 이게 이제 제 기준은 기본적으로 이제 코스피 종목인데요 혹은 이제 이머징 성향이랑 비슷했던 한 게 이제 코스닥이에요 네 유니버스를 다르게 해서 모델을 돌려보면 이 팩터가 코스피보는 코스닥이 더 좋거든요 아무래도 여기는 벤치마크라든지 패시브가 좌지우지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네 벤치마크가 영푸른 거잖아요 다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관 수급의 논리에 그렇게 크게 코스닥은 코스닥 지수 투자하는 그런 ETF들은 많지 않아요? 아니면 저 코스닥 ETF는 거의 없죠 코스닥에서는 코스닥은 이제 인버스라든지 레버리시 코스닥 관련한 스타일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 팩터가 코스피에는 안 통하고 코스닥에서 통한 이유가 네 기본적으로 코스피가 그리고 한국의 기관 투자들이 한국의 인덱스를 너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인덱스를 갖고 있다는 건 거의 코스피 200이잖아요 네 그래서 코스피 200은 어떤 종목이 오르면 우리 인덱스에서 눌러줍니다 떨어지면 많이 올려주고요 음 인덱스대로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200이 빠졌어요 네 이게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러면은 인덱스 한국 주식 사자라고 하면 코스피 200을 그대로 복제해서 사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이상한 우리가 싫어하는 소외된 종목분들을 사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으면 그러면 인덱스 설정할 때 낙복가대가 급등을 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이 팩터가 실적이 좋은 애들을 롱해놓고 실적이 안 좋은 걸 쇼트했을 때 어떤 그 임팩트에 그러니까 딱 깨져버리는 거예요 인덱스가 그냥 설정이 된 것뿐인데 설정이 된다는 건 인덱스대로 사는 자금이 들어온다는 뜻입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이 한국 주식을 산다 코스피 200을 사는 겁니다 혹은 KRX 300을 사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걸 사면서 전체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분들은 덜 오르고 우리가 막 무서워서 안 갖고 있는 종목분들은 더 급등을 해버리고 네 그런 현상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인덱스에서 1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똘똘한 녀석이 하나 있는데 그 주식이 어느 날 반토막이 나면 어떤 이유로 그러면 인덱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그 다음 날부터 인덱스를 사러 들어오는 자금은 그 자금의 5%만 그 주식을 살 텐데 네 그 말이죠? 네 그러면 예전 같으면 10%를 샀을 녀석인데 네 근데 그러면 예전만큼 오르지도 않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인덱스 그걸 한번 또 조사를 해봤어요 ETF의 설정 금액과 낙폭 과대죠 낙폭 과대 팩터의 콜레이션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이거는 여러 가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떨어져 있는 종목군들을 이유 없이 살까 어찌됐든 호가가 낮춰져 있을 거고 소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기관 투자자들은 인덱스기 때문에 그 종목만 보지는 않습니다 살 때 같이 사죠 같이 사는 거죠 200개를 같이 들어오니까 이 종목군들이 튀어도 얼마의 금액 꼭 체결시켜야 돼요 사야죠 사야 되는 게 있죠 이거가 올라간다고 물론 시스템을 시켜놓을 수도 있겠지만 다음날 또 사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랬던 측면이 있고요 그거 하나 호가가 얇다라는 거 두 번째는 공마이도를 커버시키기가 되게 좋다라는 거죠 인덱스가 막 사버리는 거예요 이유 없이 이 종목을 탐방도 안 가고 우리의 포트폴리오에 있어 그냥 사는 거야 인덱스만큼 인덱스야 우리는 종목 몰라도 돼 그냥 이거 망하지만 않으면 돼 이런 컨셉으로 사는데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해서 숏을 해놓은 기관 투자들은 그걸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인덱스가 올라가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성과를 망가뜨렸을 때 그러니까 우리 똑같이 얘기하면 어떤 종목 좋다고 갖고 왔는데 갑자기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주가가 떨어지면 이걸 팔 거 아니에요 그거랑 똑같은 논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차익을 실현하려는 그런 욕구가 있어서 어쨌건 이 인덱스가 들어오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고 아니면 이 비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기관들의 비중은 매일매일 바꾸진 않습니다 우리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그러니까 그거를 3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이 벤치마크를 변경시켜가지고 비중을 조절하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만약에 높게 유지가 되어있었다고 해서 빠졌다고 하더라도 이 비중은 우리 타겟을 하고 있는 그 종목 그 전체적인 비중은 조금 더 높을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를 따라가는 거나 낙폭과 대주를 따라가는 거나 보면 오를 때 같이 오르더라 낙폭과 대주가 인덱스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긴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그게 좀 더 마음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체적인 저희 이제 하우스 뷰라든지 이런 것들이 톱다운에서는 위험 자산 선호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대선이 다가오고 있고 중국도 코로나 이슈 때문에 약간 좀 딜레이된 측면이 있겠지만 그래도 미국에서 이렇게 미국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밀렸던 거를 다시 좀 찾아오면서 이머징에 힘이 실리고 이런 컨셉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적이 좋아서 한국중식 외국인들이 산다라기보다는 이머징을 사면서 한국중식도 같이 살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웹더독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실적이 좋은 애들 올라가기보다는 이런 큰 자금이 한국인덱스를 사기 시작을 했는데 이 인덱스에서 우리는 종목을 하기 때문에 종목별로의 어떤 그 수익률 체감이 실적으로만은 설명을 할 수는 없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군요 그게 저도 최근에 국민연금에 있는 분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다른 프로그램에서 해외 투자가 많이 늘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수익률이 좋아졌다고 기분도 좋지만 불안하다고 해외 투자를 어떤 종목을 하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우리는 그런 거 생각 안 하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아니 왜 내 돈을 저렇게 함부로 굴려 라고 생각하고 여쭤보니까 해외 투자를 할 때도 국가별로 비중을 나누는데 그것도 그 국가의 그냥 시가총액 비중으로 나눈다 100억 원을 해외 투자해야 되면 어느 나라가 시가총액을 높은가 전체 세계 경제 중에 증시 중에 그 시가총액에 해당하는 돈을 그 나라에 넣고 그 나라에 넣은 돈을 그럼 무슨 종목을 삽니까 라고 하면 역시 그 나라 인덱스를 그렇죠 산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 식으로 자금을 집행하는 개인들이나 기관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아지면 또 한국을 가지고 있는 그 기관 투자들이 글로벌 투자를 하는 순간 한국 종목군들을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그 종목군들도 같이 인덱스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다 인덱스인데 여기서는 왜 종목을 버리고 있니 그렇죠 그래야지 비중 조절하고 국내 해외 이렇게 하다 보면 글로벌의 한국의 비중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상당히 좀 큰 임팩트입니다 한국이 지금 글로벌을 차지하는 비중이 1.5%에서 1.8%거든요 2%에서 좀 빠져가지고 그러면은 물론 그렇게까지 한국 비중을 낮추진 않겠지만 계속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600조의 돈을 굴리는 국민연금인데 돈을 번 것들을 성과 분석을 하잖아요 옛날에는 종목군들이 한국에 있었는데 지금은 국내 주식을 선택했느냐 해외 주식을 선택했느냐 아니면 채권을 선택했느냐 주식을 선택했느냐 대체 투자 선택했느냐 이 큰 윗단에서의 자산배분이 모든 알파의 99%를 차지하고 종목 비중은 거의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러면 이럴수록 계속해서 굳이 유동성 리스크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 우리가 10배 먹어도 티가 안 난다 천억짜리 1조 대봐야 우리 임팩트 없으니까 닫자 그리고 위험하다 그럴 수 있겠죠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전에는 어떤 종목이 실적 좋아지는지 알려주는 사람이 주가 올리는 키를 쥐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어떤 종목이 인덱스에 들어가고 어떤 종목이 인덱스에서 빠지는지가 더 중요한 정보가 되겠어요 늘 말씀주시지만 그런 것도 그렇고 다른 이슈 집에 구조 이슈라든지 아니면 M&A는 옛날부터 그런 게 있었고 실적 외적인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런 기존의 이 알파의 이익에 대한 알파를 채우려는 그런 수요가 기원 투자들이 상당히 많고요 아니면 진짜로 종목 글로벌 분석을 해가지고 종목을 투자하는 그런 스키도 많이 늘어났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게 어찌 보면 부익부 비닉빈이죠 결국은 인덱스에 포함된 순간 네팔자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앞으로는 그럴 일 없는 거고 그렇죠 특히 인덱스에서도 아슬아슬한 경계권 말고 안으로만 들어가면 그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모든 종목군들이 박스권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종목군들은 쫙 계속 오르잖아요 그 종목은 결국은 벤치마크에 들어가면 결국은 정말 크잖아요 덩치가 한국을 지금 저희는 패시브 비중은 80%다 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딱 발라낼 수는 없어요 기간 투자였던 스킨을 저희가 이제 역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만약에 인덱스에 들어간 순간 그 비중 그 시총 비중만큼 인덱스에서 사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제가 평소에 궁금하던 건 하나만 오늘 질문하고 마무리할게요 똑같이 시가총액이 3천억 원이라서 인덱스에 똑같이 들어갔더라도 거래량 거래대금은 두 종목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덱스 펀드는 시가총액 3천억 원인 A와 시가총액 3천억 원인 B를 살 때는 같은 금액만큼 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A와 B 중에 B가 거래량 거래대금이 낮은 즉 유동주식이 적은 녀석이라면 더 많이 오를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날은 더 오른 B가 시가총액이 더 커져 있으니까 B를 조금이라도 더 사면 B는 더 오르겠죠 그렇죠 그러니 인덱스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거래량 거래대금이 적은 녀석 만 골라서 사면 알파를 먹을 수 있지는 않습니까 이 편입되는 기준을 그래서 정해놨습니다 여러 가지 이거는 거래소를 MSCI라는 그런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다 보실 수가 있는데요 MSCI가 가장 큰 글로벌 인덱스죠 여기서 이게 제일 중요한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 인덱스를 시총이 아니고 유통시총으로 아예 해놓고요 유통시총에서도 유통시총이라는 건 뭐예요 유동시총입니다 유동시총 그러니까요 실제적으로 팔 유동화시킬 수 있는 시총이죠 그러니까 유동주식 수를 주가로 곱한 거죠 아 시총을 정할 때 그냥 전체 시총이 아니라 네 그럼 유동시총은 뭘로 해요 대주주집은 빼요 그렇죠 대주주집은 빼고 그러니까 보인들의 그 대주주 구분을 또 명확하게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대주집 빼더라도 주요주주들 중에 일부 연기금이 들어와 있으면 그 녀석들은 또 잘 안 움직일 테니까 그런 것 같으면 포함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유동시총을 보인들이 그건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거랑 근데 이제 거래 양이 적다라는 얘기는 유통시총이 작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마지막이 드롭되는 경우가 많아요 인덱스에서 인덱스가 시총은 큰데 예를 들어서 쌍용양회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네 이 시총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2조에서 3조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근데 MSCI에서 시총 맨날 후보군 1등이 올라가는데 유통시총이 유동 비율 자체가 10% 12% 10% 20% 이 사이일 겁니다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그 종목은 계속 안 들어갑니다 MSCI는 그렇다고 쳐요 그럼 인덱스를 만드는 예를 들면 코스피 200 코스피 200도 유통시총 기준으로 그래요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 시총에서 대주 지분 뺀 나머지 지분들의 곱하기 주가에서 그렇죠 그거를 이제 거래소에서 이거를 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쭤봤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거래량 거래량은 다르죠 다른 녀석들이 있을 거고 그럴 경우에는 적은 친구들이 더 탄력성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퀀트 리포트만 쉽게 조의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MSCI이다 코스피 100이다 그러면은 말씀하셨던 게 꼭 있어요 그러니까 유입 금액이 있고 여기다가 하루 평균 거래량을 나눕니다 그러면 여기에 샀을 때 임팩트를 계산하는 거죠 이 한 개 하루의 거래량보다는 3, 4배가 높다 그렇죠 그러면 이 친구 들어가는 순간 들어가는 날에 사도 그 이후에는 높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계속 높겠네 약간 좀 머리 쓰겠죠 약간 미리 좀 조금 조금씩 리밸런싱을 한다거나 기관 투자해서 어차피 사긴 사야 되는데 다들 이거 다 노려볼 것 같으니 약간 좀 종가에 어느 하루에 계속 매매를 시킨다거나 이런 식으로 수급을 분산시키긴 하지만 어찌됐건 그 기간 동안에 종목이 발표가 되고 실제로 편입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임팩트가 클 수가 있다 저는 편입되고 나서도 그렇게 가벼운 녀석은 더 잘 갈 거다 왜냐하면 시총만큼 그 이동시총이든 뭐든 그것만큼 살 테니까 근데 조사를 해보면 또 그렇진 않습니다 또 이게 안 그래요 투기적인 세력들이 붙거든요 편입되는 순간 다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편입을 예상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거 되고 나면 편입되고 나서 한 열흘쯤 후에 디테일한 질문들이네요 열흘쯤 후에는 그 친구들 다 빠져나갔고 오케이 이제는 뭐 축제의 시간은 끝나고 이제는 같이 움직이는 것만 남았다 그러니까 발표 얘기하시는 거죠 편입이 아니라 편입 편입이 되면은 이미 외국인들이나 그 인덱스 기관들이 산 거고요 산 거죠 그 전에는 발표를 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나 그 이후에도 인덱스 투자를 하는 투자자가 들어올 때마다 그 인덱스 안에 있는 종목을 그걸 살 텐데 살 텐데 시가총에 똑같은 A, B라도 B가 가벼우면 똑같은 금액 사면 B가 더 많이 나갈 테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편입 종목들은 안 하고 코스피 200 전체적으로 거래량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 편입되는 종목들 그건 언제 한다고 그랬죠? 코스피 200이나 뭐 그런 것들은 5월입니다 5월이에요? 5월이기 때문에 3월달 4월달 지금 막 예상이 되고 외국인들은 이미 막 그런 종목군들을 막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본인들이 판단해서 이 종목이 새로 들어갈 거고 이 종목이 빠질 것 같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예상한 종목이 더존 비즈온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번에 올라갈 예상 종목으로? 네 그래서 아직 안 올라가 있어요? 아직은 안 올라가 있어요 편입이 안 돼 있고 5월달에 편입이 될 예정이니 이게 4월 말 기준 5월 중순에는 MSCI에서 이게 발표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 종목 너무가 티나게 모건스턴니에서 그 종목군들을 엄청나게 매수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몇 달 동안? 최근에 몇 달 동안요 저는 그 종목 기억나는데 작년부터도 그거 편입된다고 하반기부터 그 이야기 있었던 기억 그렇죠 이게 얘네들이 상당히 좀 빠르게 미리 담는다는 거죠 미리 하고 그리고 빠져나가는 경우도 좀 빠르게 빠져나가거나 그런 회사 같은 경우가 예를 들면 거래량 거래대금이 별로 높지 않으면 편입되는 순간 사야 되는 친구 미리 샀던 어쨌든 간에 추가로 사야 되는 친구들은 항상 생길 테니 그거는 그냥 수급의 문제로 계속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번에 이번에 최근 지수 떨어질 때 빠졌던 거 외에는 상당히 좀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도 한데 언제 펀 저기 제 주가로 내려오나 싶으면 편입되고 나면 잘 못 내려올 것 같은데요 편입되고 나도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편입되고 나서는 그냥 코스피 20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좀 재미없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알겠어요 항상 콘트를 배울 때마다 주식시장을 뭐라고 합니까 이걸 만화경이라고 하나요 만화경 아세요 아 네네 이렇게 보면 막 되게 재밌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세상을 막 육각형 이렇게 잘라놓으니까 세상은 세상인데 세상 같지도 않고 그런데 또 그 말 맞는 것 같고 배울 때마다 신기한데 아마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방식을 실제로 적용해서 하기는 쉽지는 않듯하나 쉽지는 않겠지만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많은 돈들이 대부분 혹은 꽤 많은 비중으로 이런 전략들을 추구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건 참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콘트를 되게 옹호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데요 이익에 대한 변수가 줄어들수록 이런 데이터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사기는 사야 되고 팔기는 팔아야 되니까 그렇죠 내가 탐방을 갈 거 아닌데 신태권 가지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변수를 볼 거냐 아니면 컨센서스로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실적이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적이 중요한 변수가 아니다 라는 게 아니라요 점진적으로 지금 이 알파에 대한 추가하는 스타일이 되게 다양해졌다 글로벌도 있고요 한국 안에서도 이익도 있고 배당도 있고 여러 가지 컨셉으로 바뀌고 앞으로는 고배당이 조금 더 이익보다는 중요한 변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저성장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선진국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많은 투자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뭐 입시생 수험생으로 치면 출제 경향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우리는 다 수험생이니까 시장 앞에서는 아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배워야 되는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사실은 우리나라 수험생들 중에 대학 진학하는 거는 미적분 잘 푸는 순서로 뽑지 줄넘기 잘하는 순서로는 안 뽑잖아요 그러나 인생에서 중요한 게 미적분인지 줄넘기인지는 사실은 사람마다 다르고 그건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기마다 다르고 그렇죠 5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줄넘기 잘하는 걸로 이미 됐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걸 바뀌는 걸 뭐라고 탓할 게 아니라 알고 따라가야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네 아무튼 종종 나와서 그래서 그런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요즘 밖에 다닐 일 없으시죠? 애널리스트들은 외부활동 전화를 많이 합니다 외부활동 참 많이 하셔서 예전에는 자리로 전화드리면 없는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꽤 많이 있어서 마스크 쓰고 다 앉아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배우고 싶었던 거 요즘 자주 배우긴 해요 또 이런 시기 길지는 않을 것 같으니 또 체력 잘 안배하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금융투자의 퀀트 애널리스트 이경수 애널리스트 모시고 또 오랜만에 컨트 얘기 만화경 속으로 또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게 물어봐 주님과 함께하는 3%가 있다면 영상 남은 1%가 있음 여러분들께 진심으로